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할 때 힘을 되게 많이 써서 좋았는데 땀이 막 흐르진 않는데 지금 머릿속에 뭐라 해야 되지? 가습기 나오는 느낌이래 지금 머리 안에 가습기 있는 느낌 아 진짜 덥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길거리다 보니까 그 좀 많이 보고 가시잖아요 그때 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고 가진 거예요 뭐 아 그래도 지금 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? 해가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해가 있었으면 황당하기도 싫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다음은 또 하고 또 그 다음은 또 하고 그럴 예정이잖아요 그럼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을? 오마이갓 여기서 못 불러요 저 혼자서요 우리 음악방송 바닐라 쉐이크요? 바닐라 쉐이크요? 바닐라 쉐이크 아 왜 웃어요 여기 지금 저를 오래 보신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자꾸만 저를 놀리시네요 바닐라 쉐이크는 저의 댄스곡인데 화장실에 그 자꾸만 볼 수 Faid 그니까 감사합니다.